자, 아돋을 때입니다. 어디 가요? 여행 가요. 자, 갑니다. 네, 친구하고 여행을 갔어요. 자, 가서 친구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어, 사진이에요. 언제 찍었어요? 여행 갔어요. 그때 사진 찍었어요. 친구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왔어요. 네, 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친구하고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친구하고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자, 어우,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눈! 눈이 와요. 눈이 왔어요.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눈이 와요? 아니요. 지금 와요? 아니요. 지금 사진 찍어요? 아니요. 네, 눈이 왔어요.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자, 어우, 어디 가요? 여러분, 지금 눈 와요. 여러분, 지금 눈 와요? 아니에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입니다. 어, 을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법은 시간 말해요. 언제 찍었어요? 이 사진? 눈이 많이 왔어요. 그때. 눈이 많이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 가요? 미국에 가요. 갑니다. 미국에 갔어요. 뿅! 갔습니다. 친구, 마이클 씨 만났어요. 마이클 씨 언제 만났어요? 미국에 갔어요. 그때 마이클 씨를 만났어요. 지금은 다시 한국에 왔어요. 네, 미국에 갔을 때 마이클 씨를 만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이클 씨 언제 만났어요? 미국에 갔을 때. 갔어요. 그때. 지금은 한국에 있어요. 자, 그래서 동사 뒤에 아더 쓸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시간 말해요. 역시. 자, 가다, 갔을 때. 먹다, 먹었을 때. 음, 되고요. 놀다, 놀았을 때. 공부하다, 공부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형용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보세요. 아프다, 아팠을 때. 바쁘다, 바빴을 때. 그리고 많다, 많았을 때. 좋다, 좋았을 때. 입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조금 더 조심하세요. 자, 볼까요? 춥다, 추웠을 때. 어렵다, 어려웠을 때. 그리고 멀다, 멀었을 때. 재미있다, 재미있었을 때. 이렇게 되죠. 발음은 재미있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더 쓸 때 말해요. 그럼 모두 끝났어요. 자, 볼까요? 이 사진 언제 찍었어요? 일본에 여행 갔어요. 찍은 사진이에요. 말하고 싶어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 사람 일본에 가요? 음, 아니요. 일본에 갔어요. 끝.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국에 왔어요. 갔을 때입니다. 자, 한국에 처음 왔어요. 그때 어땠어요? 질문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한국어를 몰라서 힘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을 때, 아더 쓸 때. 우리 모두 공부했어요. 을 때는 여러분 봅시다. 밥을 먹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밥 먹었어요. 일 안 끝났어요. 먹고 있어요. 먹어요. 자, 밥을 다 먹었을 때 전화 왔어요. 그럼 밥 먹는 거 끝! 음, 전화 왔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을 때는 안 끝났어요. 받았을 때는 끝났어요. 음,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여행 갔어요. 끝! 이고요. 여행 갈 때 찍은 사진이에요. 말하면 여행 가고 있어요. 가는 중이에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조심하세요. 자, 문장으로 볼까요? 글로 봅시다. 작년 여름에 일 때문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갔을 때 미셸 씨를 알게 됐어요. 미셸 씨는 키가 크고 예쁜 여자예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어요. 그때 미셸 씨와 한국어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더 쓸 때는 미국에 갔어요. 그 일 끝! 말할 때 쓸 수 있지요. 음, 괜찮아요? 네. 맞춘!